마블 코믹스 원작, 전세계 최고의 인기를 누린 엑스맨. 엑스맨 시리즈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 울버린. 여기에는 배우 휴장맨의 공이 컸다. 만화 속 노란 쫄쫄이 성격파 단자 울버린은 2000년, 영화 엑스맨 이후 흰나시 차림의 섹시한 근육나무로 거듭났다. 휴장맨에게 울버린을 위해 태어난 배우, 맨중맨이란 별명을 가져온 캐릭터 울버린. 호주 출신의 무명 배우였던 휴장맨은 2000년, 브라이언 싱어의 엑스맨에서 마블 시리즈 히어로로 다시 태어났다. 그를 추천한 배우 러셀 크로우도 과감하게 휴장맨을 선택한 감독 브라이언 싱어조차도 휴장맨의 울버린이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돌연변이로 성장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 사랑에 보답하듯 31세에 시작해 신을 바라보는 나이까지 17년간 엑스맨, 엑스맨, 엑스맨